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는지 여호와의 기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숙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먹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숙제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재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같이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죽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죄제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같이 떼어내어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을 위해서 불살을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놀아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때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빼들기 두 마리나 집빼들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재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여. 그 다음 것은 귀래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빼들기 두 마리나 집빼들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로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움큼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길로 몇 세결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암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의 재를 가져다니라.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세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스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스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스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세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써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동가리와 말동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인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며 아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전재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라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썩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오.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르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오.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 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귤에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재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귤에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재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재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순이 균등하게 분비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귤에는 이로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오.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고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순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순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순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순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니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권제와 위임식과 화목재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순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귀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로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번지의 숫냥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냥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숫냥 곧 위임식의 숫냥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죄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구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번지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지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죄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망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썼고 그 속죄죄죄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들이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들이되 그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을 여우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죄와 번죄와 화목죄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우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우앞에서 나와 재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우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우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우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담할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래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하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하세레게와 이담할에게 이르되 여하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하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하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재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라는 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 살과 이담할 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여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하여 속죄하게 여하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하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1장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 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음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음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음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1.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써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2.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3. 날개가 있고 내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내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4.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5.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6.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7.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8.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9.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글쇠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10.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10.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11. 너희가 먹을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13.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14.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5.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5. 그는 반죽을 이루어져서 바ств madulation과 선생님을 보관해 주소가 됐다. 16. 오늘의 주소가 물에 대한 규체와 물에 대한 규체와 물에 대한 규체와 소식으로 이루어집니다.